재행동! 라다까지 재행동 있어? 저 인간들 다 갈때까지 가버리는데 자 비로 빠지고 너무 위험해 음 정리를 조금 하면서 올라가야겠다 몇 변기 갖다가 쓸 것 같으니까 목록은 보면 알 것 같긴 하지만 자 이쪽 열심히 레버브를 쫄 처리해주는 아들도 필요하니까 세대가 보스 잡음용이라고 쳐도 어차피 맥시멀 브레이크 나중에 쓰게되면 하체 공격이 없는 아드는 애매해지니까요 왜 공격을 안해 니들 카운터 다 저리로 가네 네오크랑빔 그래 세단 디른거 쓰면 너무 아프겠다 당일 카운터고 아 대사가 나오는거라 생각해보니까 대사가 한글이구나 생각해보니까 대사가 대사 축제포 대사가 쩌는데 아 이거 봐줘야지 크흐흐흐흫 레오그란조 빨리 외곽필드가 켜져 죽어 개미스 자는거 봐라 600단다 600단아 크흑 개조도 안한게 이씨 도둑가 고라이큰그 이게 네오그란조미입니다 자... 이제 빛나와래 정돈인식룩 타이다이룩 식타이룩 정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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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룩 조용 후후후 그래..그래 이단어 오 살짝 쿵 던져줬어 자 얘를 얼마까지 깎아야 되는거지? 갑시다 재공격 재공격 다크 프리즈나 보는데 바뀐게 없어요 슬픈건 야 니들 언제 일할래 진짜 바뀌었나? 아 분명 사이버스터도 멋있나 아 그랑조님께서 와버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신나는거라고 노래밖에 없어 일단 있으니까 얘도 몇병기 쓰자 한대는 보습도 좋은데 한대도 OK 연속행동 몇병기 난사다 밑에 쫄초리는 거의 다 끝나가는거 같구요 저거 한대가 전함이 피가 엄청 많게 많던데 이쪽은 밑그림 그려야구 다 넣으면 좋겠군 대충 한지 이정도 쯤이면 되겠군 음... 지금 와서 미터 내려가기 늦었고 그래 이건 좀 다를거야 또나님 들어가세요 안내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무의 태도잖아요 나의 마사키야 이럴리가 없어 분명 간이 났었는데 오호 데뷔 잘 터져 밑에 또 정리 들어가죠 아 왜지 왜 사이브 스타가 이렇게 밋밋하게 느껴지지 앞에 너무 센걸 봐버렸나 드릴 박자 피 깎으러 갑시다 그렇죠 블랙콜로 갑시다 오 저런 단어들이었구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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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사이버스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휘대의 개작이라니 상대는 계란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대는 계란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피 깍자 아... 램피쉬까지 됐고 다이젠가 붙였고 칼비나 열혈 칼비나 정도면 안 맞겠지 뭐 6만 다음 턴에 보내면 되겠군요 저기 뭐 다음 턴에 갈 것 같고 여기 기력이 없어 가속이 없어 밑에 아들은 밑에 아들은 놔두고 가속 걸고 열혈 걸고 이쪽 열혈 이쪽 열혈 여기에 다닐 것 같고 이만이라든 이만이라든 다닐 것 같고 염리 적의로 다음 턴에 없앨 수 있겠군요 그 공격은 다음 턴에 없앨수 있겠군요 자신의 직원이 모든 것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런처인데 얘도 여기도 무시무시한 애들이랑 같이 오니 야 저거 총 아니었어? 야 저님 총 아니었니? 애들 전부 다 검에 미쳐가지고 자 치카추카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코스모노바가 있잖아요 한발밖에 없는 일격핏살기 아 그래도 마귀가 13000이 나오고있어? 한발밖에 못쓴다는게 싫어 게다가 왜 전부 다 격투인데 이것만 사격이야 왜 캐릭터 설정이 이상해 저쪽은 저 정도는 됐고 다음부터는 보스를 보내보내는걸로 하이패밀리 하나 보내줘 왠지 저 그래도 경험치 많이 줄것같이 생겼잖아 피하겠지 용돈 그 상태가 안좋다며 지금 부수면 안돼 오케이 갖다 때려박아 욕만이면 뭐 그냥 깎아 저거 뭐 볼거 없지 공헌 세이브 한번 하고 공헌 세이브 한번 하고 축복 공헌 집중 집중 합류해서 아니야 얘 키워보라 그랬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얘 한번 키워봅시다 공격 남무의 태도 원호 공격까지 필요할까? 원호 공격까지 필요할까? 1300 인데? 설마 아 정령 비니 버전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이건 안나오나보군요 그럴거같아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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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모자라 중2병스러운 애들이 워낙 많아서 자 자 일하는 게 더 이상해 보내 줘야죠 이제 보내 줄때가 됐어 이제 보내줄때가 됐어 이제 보내줄때가 됐어 이제 보내줄때가 됐어 이제 이 용완 넓혀 용완 넓혀 에도 별혈 필종 각성 측감 액션 브레이크 발동되죠 하지만 여기다가 한가지 더 암호 브레이크 장갑채를 떨어뜨려 놨고요 이번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난 이번엔 이걸로 끝내지 않는다고 필종 섬광 강습 써그룸 기력까지 떨어뜨리겠습니다 안 맞은 것 같은데 장갑 떨어졌고 일단 가자 가자 탄력까지 쓰고 다른 나라 탄력 또 있나 없어 기력 140까지 깎았고요 6만쯤이야 뭐 사실 별것 없을 것 같긴 한데 다 끝났고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배리어도 못 올리고 죽는거죠 자 합체기 3개짜리 기력 170 170 150 150 가봅시다 6만 따위가 어디서 육만 두제 어디서 여기서만 많나올 것 같은데 5천밖에 안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럴는 그리워넣기 그리워넣기 서만 그랬으면 그리워넣기 이럴것 그 아래에도 왓은 적을 믿는다 아재들 믿는다 날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줘 에이 불안할 뻔 했잖아 룩만 까지는 깎을 수도 있잖아 불안한데 이거 로드를 해야되나 포스터 램피지가 얼마나 깎아주셔야지 뭐야 피가 쭉쭉 가는데 오케이 만점 탑체기가 일단 있어서 불안하다 역시 이제 용병 대... 전쟁상이 대장점 되니까 딴 딸한거 타고 다니는데요 터로니움 엔진 쿠르트라이브 류 토리노 그라에이 유시메기 마스터 터로니움 엔진 누가 한 2만만 깎아주면 맘 편할텐데 좀 애매하긴 해요 개조가 됐으면 걱정은 안할 수치긴 한데 아 아 안되겠다 이거 제가 언제 도망을 갈지 오망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ill 피종 깎자 빛 9% 나 9% 또 우정조 우리는 모두 친구 피족 최대한 깍지수야 사망까지도 괜찮아요 유통성강 EN 여유있고 내가 밤을 쏘고 안될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제 도망가는지 한번 보고요 삼만쯤에 도망가려나? 삼만쯤에 도망가나본데? 삼만이냐 삼만이냐 모노 공격 안하고 삼만에 도망가나보네 오케이 알았어 직격까지 가자 어차피 직격까지 필요는 없겠지만 자 이번에는 여유롭게 봅시다 자 자 포근을 좀 땡기고 빨리 감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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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6000 이건 뭐 안될 이유가 없어 뭐지 아재들 자 마지막에 항상 태양 부수는 것 까지 뽑힙니다 애들이 아마 킬을 닦았으면 못할 것 같고 5800개 안나와? 열렬히 걸어도 아 나 계절을 어마어마하게 안했네요 4만원이나 저거 아 34000에 도망간다고 했구나 격추? 어? 탈출 안했다는데? 어 슈 가버리나 본데? 안돼 슈우님 안돼요 어? 슈우님 가나본데? 오리 하르코 그래도 사람이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오리 하르코 일단 얘부터 올리고 어딨어? 나 와라 사이버스타 가 가는거야 풀개조로 우리 함께 떠나보자꾸나 아 코스모더바 한개 더 줘서 뭐하게 자 이동력 하죠 이런거 다 올려주는거야 어? 어 그랑존 있네? 내가 무슨 짓을 한건가 하지만 그 정도의 돈이 남아있다는거? 빔공공으로 받은 만큼 피가 회복한다고?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슈우님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슈우님 여기까지는 안되네요 이제 데미지 딜러도 올려야 되겠어요 강 쿄스케를 올려놔야되겠다 쿄스케를 올려놔야되겠다 쿄스케를 너무 약하다 딴 애들은 몇칸 올려놔야되지만 장갑도 엉망이야 부재편성이 내는건데 따로 또 해주는걸로 저게 좀 오래갈릴거 같으니까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